안녕하세요, 임선생님. 학생들 기다리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일꾼께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팬들을 만나러 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중입니다. 저도 지금 팬들을 만나기 위해서 만만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물결 보이십니까? 제 마음의 물결과 같습니다. 이 말은 잘해요. 자꾸 달려요. 이런 노래 가사는 이럴 드레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 이 빵꾸동구야! 이 빵꾸동구야. 이 빵꾸동구야. 이 빵꾸동구야. 오늘 너무 오랜만에 쏟다. 근데 왜 이렇게 떨었지? 저 솔직히 전에만 떨지 아우 떨진 않겠지 그냥 전에만 떨겠지 했는데 굉장히 보들보들 떨었습니다 솔직히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저 안무 틀렸습니다 팬분들 응원소리 들으니까 하나도 어서 오셨어요 진짜로 응원소리에 더 힘입어서 우슴도 자연스럽게 나와서 열심히 했던 것 같고 저희 조공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에티큰 보니터즈입니다 에티큰 보니터즈입니다 하이파인은 네 하이파인은 아님? 저희 이제 무대에서러 갑니다 팬들 사랑해요 가자 다녀올게요 둘째 날이라서 긴장이 좀 덜하십니까? 오빠 머리 아무리 잘 안되는데 둘째 날이라서 긴장이 좀 덜하십니까? 둘째 날이라서 긴장이 좀 덜하십니까? 떨려요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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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낼게요 ICY 하나 화이트 Senior 각 멤버마다 이게 다르네요 오 진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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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봐봐요. 와 대박. 뭔가 어울려. 다리에다 이렇게 취재해줘. 저희가 컴백을 한다고 합니다. YY 저희가 너무나 기다렸던 앨범이 됐다고요. 저희가 정성을 틀은 앨범이기도 해요. 저희가 타이틀고 고른데 있어서 많이 의견도 반영했었는데 저희 에이핑크 이번에 마이마이로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 노래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팬분들 빨리 보고 싶어요. 응원소리 기대하겠습니다. 세 명 왔단다 팬. 세 명도 좋습니다. 한 명이라도 저희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세요. 밤사세요. 군밤 사세요. 군밤 사세요.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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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주 언제 찍을 해야 돼요?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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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어요. 여기. 죄송합니다. 왜 그랬어요. 남주야. 두 명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양조각 녀석 5명이었습니다. 아